안녕하세요 제임스 입니다. 이런 기사가 나왔더라구요. 트럼프가 내년 미국 대선 이후로 중국하고의 트레이드 딜을 미루는게 더 나을 것 같다. 이런 얘기를 했어요. 여기 보면은 쭉 나왔죠. In some ways, I like the idea of waiting until after the election for the China deal. But they want to make a deal now and we will see whether or not the deal is going to be right. 런던에 지금 가 있어요.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보면은 좀 여유가 있나봐요. 지금 중국하고 미국하고 협상을 하고 있는데 이 협상 과정에서 제 생각에는 뭔가 중국의 진짜 그 약점을 하나 발견한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. 그래서 이 phase one trade deal 이거는 몰라요 저는 별로 기대를 안하고 있습니다. 되면 좋겠지만은 저는 작년 작년에 아마 작년 여름 쯤에 그랬을 거에요. 중국하고 미국 간의 무역 전쟁은 패권 싸움이다. 제가 그 얘기를 했었어요. 그러니까 1년 반 전 얘기인데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상당히 오래 갈 거다. 근데 예상대로 상당히 오래 가고 있습니다. 그리고 12월 15일 추가 관세 그거는 모르겠습니다. 모르겠는데 저는 추가 관세 실행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은 하고 있어요. 그런데 증시에서 그거를 어떻게 반영할지는 모르겠습니다. 미국 증시는 제 생각에는 12월 15일날 추가 관세 적용되는 거를 이미 반영하고 있는 것 같아요. 일단 뭐 제 생각이니까 틀릴 수도 있어요. 한 뭐 2주 후에 다 알 수 있으니까 그때 가서 봅시다. 그리고 제가 뭐 유튜브 영상 올리는 거를 어떻게 할까 지금 고민을 많이 했는데 대충은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. 영상은 이제 매일 같이 올리면 좋겠지만은 매일 같이 못 올려도 그냥 비정기적으로 올린다. 그리고 다시 제 트위터를 오픈을 한다. 그래서 제 트위터 주소는 파이낸스 BNB 요겁니다. 이게 제 트위터 계정인데 트위터 국내에서 하시는 분들 거의 없어요. 그쵸? 인기가 없잖아요. 근데 저는 트위터가 굉장히 좋더라고요. 저 옛날부터 트위터를 참 좋아했는데 페이스북도 예전에 몇 번 써봤는데 저하고는 안 맞았고 인스타그램은 솔직히 제가 연예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막 잘생긴 것도 아니기 때문에 굳이 사진 막 올리면서 그럴만한 저건 없는 것 같고 트위터가 주로 이제 기자들, 해외 애널리스트들 그리고 이런 뉴스 네트워크 쪽에서 많이 쓰거든요. 트위터는 그래서 그쪽에서 뉴스가 저는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좋더라고요. 보기도 좋고 그래서 저는 이제 트위터를 요거를 좀 쓸 겁니다. 그래서 여기에는 주식 얘기도 하지만 제 개인 생활 얘기도 하고 제 개인 취미 얘기도 하고 그럴 거예요. 물론 유튜브에는 항상 해외 경제 또는 주식 관련돼서만 계속 올릴 거고요. 그래서 요거 트위터 혹시라도 하시는 분들 계시면은 팔로우 하셔도 되고요. 팔로우 안 하셔도 되고 그거는 뭐 자유에 맡기겠습니다. 그리고 이제 오늘부로 사이버 먼데이가 끝났습니다. 아마존에 저는 하나 샀어요. 그래서 뭘 샀냐면은 요런 걸 샀어요. 저는 이 손 마사지 하고 눈 마사지 하는 이제 나이가 드니까는 눈이 침침하고 그렇더라고요. 그래서 요거 저는 요거 좀 샀고 요거는 저하고 우리 와이프하고 번갈아서 번갈아 가면서 쓰려고요. 근데 이번에 뭐 현대카드 뭐 프로모션도 있고 막 그래갖고 그래서 할인을 꽤 많이 받았습니다. 그래서 이게 음 140, 140불에 요걸 다 산 거예요. 140불이면 대략 한 16만원 정도 되겠죠. 배송비 다 포함돼서 16만원. 16만원이면 어휴 괜찮은 거예요. 신은 블랙프라이데이나 사이버 먼데이 이런 거에 할인은 이런 식으로 할인 해야 하는 거예요. 그 국내 뭐 저기 뭐 코리안 세일 뭐 그랜 세일 페스타 처럼 진짜 쓸데기 없는 거 세일 하지 말고 이런 걸 해야 하는 거예요. 이렇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항상 우리나라에서 하는 어 그 블랙프라이데이는 기대 전혀 안 하잖아요. 하여튼 그렇습니다. 오늘 영상은 요렇게 이런 내용이 나왔고 그 다음에 트위터 요거 다른 거 그 여기에는 뭐 잡동산 일을 계속 올릴 거예요. 저 트위터에는 그러니까 뭐 본인하고 뭐 안 맞는다고 생각하시면은 팔로우 안 하셔도 되고요. 경제 관련 얘기도 계속 할 거예요. 여기서 그리고 제가 요번 블랙프라이데이 사이버 먼데이 요 할인 기간에 요거 샀다는 거. 이 정도? 네. 그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그 금요일하고 토요일날 모임 갖는 거 있잖아요. 그거는 매일을 내일 저녁까지 보내드릴게요. 그래서 금요일날 오실 분들 토요일날 오실 분들한테 매일 제가 보낼 테니까 매일 보시고 오실 수 있으면 오시고요. 못 오시면 할 수 없고요. 하여튼 마무리 짓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